이 봐요 이 봐 영상 찍는다 그러면 이렇게 괴롭힌다니까요 5살 수빈이 VS 수빈이 5명 이 고민할 거리가 딱 되죠 제가 5명이면 이래요 제가 영상 찍으면 어디 갔어요 막 이러니까 수빈아 5살 세준이요 VS 5명 세준이요 2개 다 상관없어요 1개 다 상관없어요 왜? 저니까요 난 또 타는 줄 알았는데 그걸 이게 레트로감상이야 으으 재미없어 2개 다 상관없어요 더 이상 부서였던 미션이 3개 다 상관없어요 시기가 가장러서 지하자마자 2개 다 상관없어요 4개 다 상관없어요